저는 제가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도망치는 게 돈이었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즐기고 살다 보니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와 준 게 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. 돈에도 눈이 있다는 말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그 눈이 있는 돈들이 제게 가까이 와줬고 정말 지금은 먹고 싶은 거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.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. 실제로 떡볶이가 얼마 안 해요.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정말 주머니에 하나도 없어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 분식점이 있어요. 지금은 거기 가서 마음껏 먹고 거스름돈 사장님 거스름돈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러고 올 때도 많아요. 그게 지금의 행복이에요. 그래서 돈이라는 건 용돈이 쌓여있더라고요.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 사실 이 발언은 레전드니까 할 수 있는 발언 같아요. 우리가 뒤따르는 후배잖아요. 사실 인생 선배이시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돈을 줬지 말자 이런 걸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. 아직은 줍고 있는 거예요.